세곡동 옥 선생님입니다. 제가 회원님들 오시면 다 필요 없어. 아예 스윙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10개만 해보세요. 뭐를? 원천 감각. 여기서 손가락 깔딱 깔딱 손목 깔딱 깔딱 해서 몇 개나 치는지 이거 이전에 한번 마음대로 공을 쳐서 주워 박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지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지 없어요. 그냥 한 개 두 개 많으면 진짜 세 개. 그럼 타수 몇 타 정도 칩니까? 그러면 아 뭐 80대 말해서 90대. 진짜 공식이라니까. 그런데 그러면 최근에 레슨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매우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스윙 할 때 이놈의 테이크백 때 때문에 완전히 문제가 된다니까. 테이크백 하면 여기서 어떤 테이크백 그러면 쭉 빼는 느낌이 들거든요. 쭉 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중계방송 보면 선수들이 맨날 스윙하기 전에 이렇게 이걸 점검을 해요. 그건 그들의 레벨에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테이크백을 할 때 양팔이 쫙 펴지는 이것 때문에 손가락의 감각이 완전히 죽습니다. 선수들이 테이크백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것 같으세요? 그들이 손가락의 감각을 제대로 쓰는 건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테이크백을 쫙 했잖아요. 그럼 코킹 했죠? 내려올 때. 그럼 내려올 때도 펴서 내려와야지. 내려올 때 마지막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온몸이 거의 웅크려있죠? 여기도 펴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른손으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가락에 걸린 상태에서 툭 찍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드는 거 치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근데 막 쫙 뻗어.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 테스트해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시간 지나면 이것만 시켜요. 샌드웨지로 계속 이것만 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세상 멀쩡한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그 원인이 뭐냐면 테이크백을 반드시 양팔을 펴고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그리고 세뇌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손가락을 써본 적도 없고 손목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솔직히 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그 테이크백 스윙 어쩌고 이렇게 하는 스윙은 여러분 레벨의 스윙이잖아요. 우리 일반 골프 시작한 지도 얼마 1, 2년밖에 안 된 분들이 여기서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왜? 우리가 공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을 던질 때부터 이렇게 해서 와인덤을 크게 해서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던져봐. 그럼 이렇게 던지다가 더 세게 던져봐. 이렇게 던지겠지. 그러면서 계속 커지겠지. 그런데 테이크백을 일자로 여기서 쭉 뻗게 한다는 건 이 스윙 자체가 좀 작으니까 이제는 쫙 뻗어서 훨씬 더 큰 아크로 힘을 쓰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아 이렇게 작은 걸로 공을 맞출 수... 이것도 못 맞추네 저도. 있으면 그 전제 조건은 내가 이렇게 공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상태에서 그냥 백스윙은 이렇게 해서 공을 맞출 수 있는 상태에서 공을 잘 치는데 이거 가지고 힘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넓게 해가서 쳐보세요. 아 되네. 어 우리 회원님 좀 넓게 넓게. 어 되네. 아 이런 식으로 발전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예요? 얘로 손목으로 할 수 있는 깔딱깔딱 할 수 있는 원천 본능이 있을 때 그래서 옥 선생이 강조하는 거예요. 백스윙은 꺾어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꺾어로 시작을 해야 돼요. 꺾는다고 해서 이렇게 꺾을 필요도 없어요. 물론 제가 제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면 옥초보 시리즈에서 뭐 여기에서 왼팔 펴 오른팔 펴 쫙쫙 뻗는 걸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원천 감각이 있은 후에 그런 것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꺾어도 여기에서 쫙 이렇게 꺾으라고는 제 절대 스윙 5단계에서 돼 있지만 여기에서 손가락으로 들어서 이것도 꺾어예요. 왜? 꺾어 올라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미는 건 여러분을 완전히 골프를 어렵게 하고 여러분의 스윙을 바보스럽게 보이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절대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손장난, 손가락 장난 엄청 하세요. 이렇게 여기에서 손장난, 손가락 장난 엄청 해보세요. 그냥 오늘도 나가서 이번 주말에 가서 손가락 계속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갖고 너무 작다. 그럼 좀 더 들어서 손장난 손가락 손장난 또 하고 가서 좀 더 들고 이렇게 해서 손가락 장난으로 계속 손목 장난하고 더 높게 들어서도 이렇게 해서 계속 찍을 수 있는 그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얘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공을 건들 수 있는 습관이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계속 이걸 하든 뭘 하든 딱 가서 딱 쳐도 공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근데 그게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아셨어요? 제발 테이크 백 할 때 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 손목으로 살짝 깔다 깔다. 이렇게 나중에 팔을 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또 레슨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 진짜 오늘은 이것만 명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들 본인 기준으로 가르치지 말고 회원 기준으로 맞춰서 가르칠 수 있는 좀 공부 좀 합시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펀드쥙꿈 클리어